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위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스킬을 준비해주시고 아 쉽지 않군요. 어마무시하게 세군요. 아 쉽게 안 끝납니다. 역시 강력한 것. 아 그디어 다음 페이지. 그디어 이 페이지를 가는 건데요. 아 너무 밀친다. 아 쉽지 않습니다. 쉽지 않아요. 아 이번엔 쉽게 깬 것 같군요. 라스트 페이지인가요. 이제 3페이지. 집중해. 집중해. 아 못 때리게 반대로 쏘는구만. 아 요렇게인가요. 오케이. 위를 한번 잡아보았습니다. 고맙습니다. 보상도 괜찮군요.